안녕하세요. 러브TV입니다. 오늘은 재생성 시간이 짧은 레인저에게 감소장비까지 채워준 후 효율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브레인저의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위력이 괜찮네요. 잔인의 크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잔인의 크기를 바라면서 잔인의 크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잔인의 크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잔인의 크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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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